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유닛2 2-4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시가 담당해주겠습니다. 알라라브 넌센스에요. 많은 비합리 합리 비합리죠.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has been 현재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습니다. has been written 적혀오고 있다. 스피드 리딩 속독법 속독법이죠. 속독 읽기에 대해서 I have seen 나는 봐오고 있다. 현재완료 경험의 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굳이 말하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완료에 그래서 애드벌타이즈먼트는 광고들 자 광고들을 자 대슨이 광고들이에요. 관계대명사 이 광고들은 복수 할 수 있죠. 복수 복수동사에요. 종속절에 말해주는데 이 데이도 광고들이 can 조동사 동사원형 가르쳐줄 수 있다고 너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 how to read fast 까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바꿨으면 how you should read fast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거에요. 얘는 구일때 어떻게 빨리 읽는지를 얘는 절일때 자 그 다음 by ing running your finger down run down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으로 밑으로 훑으면서 페이지를 자 that that은 여기서는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손가락 사용으로 읽기 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읽는 것은 되시구요. may 조동사 동사원형 자 아마도 be the best 최고의 way 방법이 될 것이다. 자 툴 룩 앞에 나오는 way 수시켜주는 형용 사용법이죠. 자 자 look summon up 자 룩허보면서 문화하면 search의 뜻이에요. 자 찾을때 누군가를 자 in the 어디서 텔레폰북 전화책에서 자 그러나 너는 not going to에요. 자 배우지 못할 것이다. 동사원형 매우 많은 것을 자 at은 뒤에 속도랑 같이 가죠. 그 속도에는 자 그 속도랑 말하는 속도법으로 손가락을 쭉 읽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 자 some은 some people 준말인 일반 주어예요. 몇몇의 사람들은 자 이번 삽입절이구요. 심지어 말할 것이다. 자 that 접속서고 자 이 사람들이 can show 보여줄 수가 있다고 자 너에게 the how to read the bible을 그래서 전체가 목적어죠. 똑같이 how you should로 바꿀 수 있어요. the bible은 성경 자 성경을 읽는 것을 자 이날 couple of hours 한 두 시간 정도 해. 자 그 다음 자 유징하는 대상 주의하시고 유징은 이 사람들이 지들이 할 수 있다는 능동의 뜻이에요. 현재 분사 자 their method은 그들의 수단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수단이란 말은 특별한 수단이 있겠죠. 빨리 읽기 손가락이 말거롭도 자 그 다음 forget 해라 어 좀 기네요. 어 아니에요. 자 forget 잊어버려라 명령문이에요. 자 about all these devices 자 이러한 복수니까 S 들어갔구요. 자 디바이시스는 장치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의역하면 방법들 자 이러한 방법들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이게 사실상 이게 주제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 것이다. 주제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와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most of the people most of the 복수명서 썼죠. 사람들이 주어인데 자 who emphasize speed 까지 자 그래서 복수 who도 복수 복수동사죠. emphasize는 강조 자 속도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본동사의 주어 r 이에요. 자 just turning a lot of pages 자 turning에 의해서는 페이지를 휙휙 돌리다 페이지를 뭐라 그러죠? 어 넘기다 자 그래서 넘기... 남기다가 아니고 넘기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넘기는 것인데 a lot of pages에 S가 있으니까 셀 수 있는 many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많은 페이지를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can't have 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의 친구에게 how many books 까지 전체가 의문사 하나로 잡으시고요. 자 they have read 까지가 현재 완료에 계속종의 요법이 의 주동의 또 목적으로 간접의 의문을 썼어요. 자 그럼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그들이 읽어왔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는 show off의 뜻이죠. 어 show off나 혹은 뭐 brag 하기 위해서 어 뭐야 자랑질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자 rather than more보다는 자 what they have learned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의문사 자 they have learned 또 동사 구조를 썼어요. 자 from them 이 말하는 것은 books죠. 그들이 책으로부터 무언가 배워왔던 것을 어 자랑하기보다는 어 좀 뭐야 허세란 말이죠. 허세.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속도법이라고 광고 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해서 엄청 빨리 읽어봤자 사실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남건은 별로 없고 어 페이지 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읽기 속도법의 한계 책읽기 속도법의 한계 책읽기 속도법의 한계 책읽기 속도법의 한계